다음 글자는 겉표 보겠습니다. 보통 옷의자가 사용될 때 이 사이에 다른 글자를 넣어서 글을 잘 만든다고 합니다. 이 사이에 지금 여기서는 털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털 모양이 들어갔는데 그 형태가 이렇게 바뀌다 합니다. 이게 털을 나타내서 털은 모라고 하겠습니다. 털은 모. 이 모가 음이 이렇게 표로 바뀌면서 겉으로 드러난 옷 또는 겉에 있는 옷 이런 식으로 해서 겉표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겉표. 그래서 옷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표를 쓰겠습니다. 표 들어가는 한번 볼까요? 표지. 책 같은 데 보면 표지가 화려하다 할 때 표지. 또는 표출하다. 의견을 표출하다 할 때 겉으로 드러내다 할 때 그 표 쓰겠습니다. 또는 자기 마음이 겉으로 얼굴에 드러났다든지 할 때는 표정 하겠습니다. 표정. 표정. 표정관리하다 할 때 표정. 또는 아무 표정이 없으면 무표정. 그래. 없을 무자 써서 무표정하다 하면 되겠습니다. 정은 아직 안 배웠지만 우리가 이게 푸를 층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심방변을 붙이면 이제는 층이 정으로도 소리 나겠습니다. 그래서 뜻정 해가지고 무표정. 자 그 다음에 또 들어가는 나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요게 이제 요거는 겉이지만 속은 어떻게 답답합니까? 속은 옷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음을 나타내는 말리를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것은 이제 속리가 되겠습니다. 속리. 그래서 표리 같으면 이제 겉과 속. 그런데 겉과 속이 이제 같지 않으면은 안일불 한가지 동 같을 정도로 되니까 표리불동이지만 디귿지귿 앞에서는 비읍 리얼 소리 안나니까 부동. 표리불동. 겉과 속이 같지 않다. 그래.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표리불동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한답니다. 자 그러면은 그 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